네 슈퍼주니어의 키스터라디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신 문자 5종 세트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샷891050원 유료문자 콩게시판으로 함께 받았고요 지금 이특씨는 옆에서 벌칙 수행 중입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죠 지금 뒷모습만 나가고 있는데 선생님 뭐하시는 거예요? 이특씨 공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눈을 마스크팩이에요 창문을 걷어주세요 지금 말이죠 눈도 눈이 깠지 내일 뮤직비디오 찍는데 이특씨가 요새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마스크팩을 준비했고 보이는 라디오를 지금 못 보시는 분들은 지금 몰라 하시나 할텐데 마스크팩 하얀색 마스크팩을 지금 얼굴에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한 게 더 낫네요 잘생겨보이네요 얼굴도 뽀얀 게 샷고글 이번 앨범 퍼즐 요걸로 하는 것 같아요 이특씨 이특씨는 피부 민 되시길 바라고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뭘 소개해요? 문자 우정 세트요 지금 소개할 맛이 나요 지금? 이특씨 진행하는 동안 방해하지 마세요 눈 좀 가리고 있을까요? 샷고글 7774님 우리 아빠는 딸기 입까지 드셔서 올해 초에 급성맹장으로 병원 보고싱 했어요 우리 아빠는 초식공룡의 후예인가봐요 믿거나 말거나 너무 좋아 입까지 드시면 안 되죠 역시 난 피부 민함이야 빠르게 이렇게 과일만 드세요 이특씨 그냥 조용히 하고 계세요 나이 두니까 혼자 죽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이크 내려도 돼요? 이특씨 거? 안 돼요 이특씨 마이크 내려도 돼요? 샷고글 내렸습니다 아 왜요? 조용히 하세요 4139님 저 속눈썹이 하루에 1mm씩 자라요 미치겠어요 친구들이 자꾸 낙타라고 불러요 믿거나 말거나 blurry 너 속눈썹이 계속 그렇게 자란다고요? 나는 마스크 팩이야 그럼 열을 있으면 1cm 아 1cm가 자란다는 거예요? 오옹 이특씨 요일 cyst 얘기하실까면 이 사연에 대한 코멘트 달아주시구요 아닐 거면 조용히 하세요 네 자 3356님 이수빈님입니다 한 달 전엔 맞던 교복이 어깨 쪽이 터지려고 해요 어깨가 자꾸 넓어지나봐요 믿거나 말거나 요거는 좀 믿겠어요 난 얼굴이 작아서 행이 자리가 납니다 원래 이렇게 성장기 때문에 금방금방 자라서 교복이 금방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요 난 너무 피고 좋은 것 같아 오다하님 운동신경 아니 운동감각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제가 도움답기도 없이 남자애들도 넘기 힘들다는 뜀틀 8단을 넘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놀라워요 믿거나 말거나 에이특씨 더 말 거 없으면 제 사연 읽으면 끝에 믿거나 말거나 요거 한 번씩 해주세요 제가 한 번 볼 거거든요 김민혜님 새벽에 TV보는데 똑같은 광고가 연속으로 6번 넘게 나왔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와 진짜 웃긴다 이렇게 나가니까 보이는 라디오로 이렇게 나가니까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이특씨 네?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요? 지금 턱 여기 갈라진 거 있죠? 서양인 같아요 턱 두 개 이렇게 턱 갈라진 거 어른 나은 사람 같아요? 우리 백하영씨 저희 집 옆집에 개를 키우는데요 방송이 나오면 막 짖다가 개장사가 지나가면 조용해요 이건 무슨 조화인가요? 믿거나 말거나 이거 원래 강아지들 개들이 진짜 개장사들 알아본대요 믿거나 말거나 개장사들 지나가면 이렇게 막 어디 숨고 막 그런대요 저도 옛날에 들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손령씨입니다 저는 잠버릇이 왜 이루셔? 손령 이특씨 코멘트 해야 되려보세요? 코멘트에서 사연 다 읽고 아 읽고 사연에 대한 코멘트 자고 있을게요 저는 잠버릇이 일자로 자는데 가끔 서서 냉장고를 안고 잘 때도 있어요 니꺼나 말거나 니꺼나 말거나 진짜 무섭다 근데 이특씨 그렇게 하나요? 자 신다혜씨 기아와 기아 어 이거는 여러분들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신다혜씨가 저 김태희보다 예뻐요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아니 사람이 왜 그래요 아니 믿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아니 전화번호 있으면 뭐 어떡하시려고요 걸어봐야죠 전화번호는 걸라고 있는 거예요 이특씨 마이크 내려도 돼요? 안돼요 자 이재연씨 왜 까나 아 지금 아니구나 밤 12시에 거울보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겨울안에 제가 이겼어요 아 뭐야 이거 아 무섭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겼다 좋겠다 이거라 말거나 이거라 말거나 진은정씨 케이블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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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보고 있었는데 분명 오후 5시에 프로그램 시작했는데 끝나고 보니 오후 5시셨어요 분명히 시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요 무서워요 내가 진행한 프로 5시 안하는데 5시 안하죠 6시 네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1858님 우리 아빠와 엄마는 어렸을 때 전교 1등을 했다고 자꾸 그러세요 진짜 믿지 마세요 부모님들의 성적 얘기 믿지 마세요 여진주씨 저 모든 연예인들 번호 다 알고 있어요 오빠들 알고 싶은 여자 연예인 번호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진주구나 진주가 오빠번호 알지 믿거나 말거나 알고 싶은 여자 연예인 번호 있어요 없어요 아 정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지현 믿거나 말거나 예진이 누나 정원이 누나 태인이 누나 한번 좀 알려주세요 자 정지현씨 저희 외가댁 식구들은 만나면 고스톱을 치는데요 전에 매미 태풍 불 때 있죠 그때 큰 이모댁에 있었는데 정전된 상황에서도 촛불 켜고 덥다고 현관문까지 열고 고스톱 치셨어요 진짜 강심장등 하짜시네 믿거나 말거나 굉장한 고스톱에 대한 열의를 보이시네요 내 이름은 곤이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두 분 뽑아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우리 김태희보다 예쁘다고 하신 분 신다혜씨께 소세지 세트를 드릴게요 저희가 언제까지 하고 있나요? 원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한 분 더 선물을 드려야 돼요 어떤 분께 드릴까요? 김태희씨께 드리죠 김태희 그 분 방금 드렸어요 이재현씨 고을 보고 가위바위드 이기신 분 이재현씨께 MP3 다운로드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이특씨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정씨가 신청하신 노래들을 들을게요 이승기의 추억 속의 그대 희미해지는 진한 추억 속의 그 길을 이젠 다시 걸어볼 수 없다 하여도 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대 그 모든 기억들 그대의 사랑이 지나가는 자리에 그대의 사랑이 지나가는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다만 안의 마음을 손 기울고 이만의 사랑이 지나가는 자리에 희미해지는 진한 추억 속의 그 길을 이젠 다시 걸어볼 수 없다 하여도 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대 그 모든 기억들 그대의 사랑이 지나가고